웅탈에 중국에 가서 바디댕기지로 연기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술빈이가 욕심이 많아. 연기를 딱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젤면 건다. 하하하하하하 사진 된다. 화장실! 고장! 밤새불! 졸졸졸졸졸졸! 봐, 너무 추워. 잠만숨도 못 잤어. 허리 죽을 뻔했어. 깨꼬다. 윤주로 앉아. 에잉! 깨꼬다. 윤주로 앉아. 에잉! 앉으실게요. 잘 봤고요. 됐다! 우리 솔빈 씨가 의사파라 1988에 덕선 연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 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떤 연기인가? 일어서서 하는 뭐 화장실 그런 중국 간 씨는 아닐 거고요. 네, 바로 맞습니다, 제가. 네, 바로 맞습니다, 제가. 다른 시나 보네. 아, 저 담나디. 담나디? 그게 누구예요? 이상은 덕선이다. 네, 그룹 선배님이 담나디를 주셨잖아요. 좋습니다. 들어와. 하나, 둘, 셋. 멤버가 불러서? 담드들이 담바디 담바디 담바따 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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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바따 짜잔!! 솔빈이가 개인기를 할 줄 모른대요 네 그래서 개인기를 할 줄 몰라가지고 멤범가 새롭게 개발 한번 동물 안 놓는 모습이 있어요? 매와 독수리와 닭을 매달이로 해보겠습니다. 매, 완전 매니스, 닭. 네. 오케이. 처음부터 처음 봤어요. 매, 독수리, 닭! 매, 독수리, 닭! 자, 다음 멤버로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거. 가겠어요. 커피 느낌 모사를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선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우리 솔빈이가 오늘 준비한, 독트로 준비한 솔비. 솔비 느낌 모사. 아메리카노. 카푸, 카푸치노. 카푸, 카푸치노. 카페로테. 자, 잘 봤고요. 시청자 여러분, 솔빈이가 오늘 준비된 개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이쪽 회사 대표형 이렇게 할 거야? 나 지금 처음 MC하는데. 이런. 자, 보세요. 유전이. 제발. 카푸치노.